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기 소신껏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항한 1호 지시가 추미애가 없애던 전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거였다. 이거는 뭐 누구에게도 이익이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. 부정선거 문제는 정치권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더물 정도로 그렇게 큰 세력들이 형성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적으로 최대 난제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런 문제를 여기 하태경에 포진하고 있고 여기가 이준석이가 포진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정치판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정진석 씨가 포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소위 선거 정의를 좀 말끔하게 이렇게 구현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.